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진솔하고 겸손했지만 그래도 국민 기대에 못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. 홍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기자회견이 국민 기대에 못 미친 건 집권 2년간 검찰식 정치에 쌓였던 불만 때문일 거라고 지적했습니다. 홍 시장은 한나라의 대통령은 적어도 20, 30년간 사회 각 분야에 다양한 경험을 쌓고 여야를 조율할 정치력을 겸비해야 하는데 검찰총장 퇴임 후 급박하게 정치권에 들어와 대통령이 되었으니 지난 2년 동안 많은 실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다만 이제부터는 잘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홍 시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는 거듭 날을 세웠습니다. 홍 시장은 최근 한동훈의 잘못을 미리 지적하는 것은 지난 윤석열 후보와의 경선 때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라며 또다시 갑툭티가 나타나 대한민국을 다시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. 홍 시장은 한동훈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시로 우리를 괴멸시킨 국정농단 사건의 참상을 나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부득이하게 받아들여 모시고 있지만 한동훈은 용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. 그러면서 더 이상 배알도 없는 정당, 그렇게 모질게 당하고도 속도 없이 레밍처럼 맹종하는 정당이 되어선 안 된다며 그러면 그 정당은 소멸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ㅇ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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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ㅅ ㅇ Filipino ㅇān ㅇ THERE ㅇ ㅇ ㅇ ㅇ ㅇ